내 이름은 모혁두 난 혁두 혁두 can do it 혁두 can do it 난 혁두 혁두가 간다 혁두 can do it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현재 시각은 새벽 5시 34분입니다 오늘은 저의 랩 레슨 선생님 체리보이 18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전통시장입니다 기사님 다 왔나요? 다 왔나요? 다 왔나요? 다 왔나요? 다 왔나요? 아주 zijn 58분에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58분에 나왔나요? 57분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머리는 얼마나 잘해요 기사님 저는 스타일링 받는 남자예요 당신이 스타일링 같은 거 받아 봤어요 알지 혁두 옷 갈아입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혁두 옷 갈아입자 오늘 촬영비 500만원입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불꽃 카리스마 혁두 혁두 네 잘 잤어? 네 나 보고 싶었어 네 사람들이 늦는데?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스타일 좀 사는데요 혁두씨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혁두씨는 오늘 네 500만원 받을 자격이 있어 저 가는 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런웨이요? 네 약간 느낌있게 느낌있게 네 가보시죠 혁두가 간다 내가 느낌있게 찍어달라고 했잖아 왜 이상한 사람 찍고 아침부터 기분 안좋게 하지마요 죄송합니다 다시 가볼까요? 혁두가 간다 아침발로 아 외데 누가 괴롭히면 아니 그냥 계란 맞고 한번 전화 줘 선생님 저 어때요? 혁두 멋져 혁두 멋져 혁두 멋져 아 주인공이었던거 네 뭔소리에요? 주인공 욕심이 있다고 혁두씨한테 욕심이 많아요 하면 욕심이 많은 건가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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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귀찮이 하네 혁두씨 어디 찍는거에요? 혁두씨 진짜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네. 혁두 씨, 페이크예요? 그대 없는 나날들이 이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아오오오오오 야, 네 노래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복식 고급하나? 네. 와, 잘하네. 뭐 다시 해봐라. 오, 늑대 같고 좋다, 야. 감사합니다. 노래! 오늘 엄청 멋있으세요. 그래! 니들, 니들, 이야. 니들 멋있다. 저, 오늘 좀 괜찮은가요? 니들 항상 괜찮지? 니들 그거라며. 알바메일인가? 그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노? 자아. 누가 자아. 조용히 해요. 오늘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대. 담대. 끝이야. 아, 잘했냐? 잘했냐? 시. 혁두. 혁두. 혁두 can do it. 혁두 can do it. 아웃. 난 혁두. 혁두. 피 Old Lucas. 호적네. 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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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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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하고요. 저거. 미니. 아웃쏘. 쭉쭉 들어가네. 아 너무 좋아 그대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습 중이었어요 뭐 찍는... 뭐 찍... 뭐 찍습니까? 유튜브 찍습니다 뭡니까 그게? 잘생기셨습니다 압니다! 유튜브 그게 뭡니까? 그... 유씨씨... 유씨씨? 같은 거... 같은 거? 찍습니다 돈 줍니까? 돈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예예 예예 야 이 X봐라 네? 너 뭐 했어 방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번 봐줄게 야 이 X... 2번째 장소 도착했습니다 두번째 장소 도착했습니다 아우... 이렇게 와서... 마지막 뭐하는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방 한국이에요 방향의 전단 혁두가 간다 난 혁두 혁두 can do it 혁두 섰다 무대 없는 나날들이 이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아우 귀엽다 뿌듯한 혁두 왜 그러세요? 너무 더워요 제발 존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저라는 뮤비를 찍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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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역두씨 빨리 갑시다 네 저희 촬영 언제 끝나나요? 새벽 1시요 13시간 남았어요 다음 장소는 김포시민 문화회관입니다 네 혁둥님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나요? 오늘 스케줄 이제 어떻게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아 예 스케줄 설명해 드릴게요 역두씨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역두씨 사명이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이쪽에서 차 바로 내려가지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아마도 될 거예요 네 역두 씨발? 조심하세요 어 예 혁두씨 조심할게요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두 선다 아 화났어요?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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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네 조심할게요 좋은 말 할 때 오 말 듣는 게 나랑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할 거야 알겠어? 아니요 밥 주세요 새 캐릭터 나왔어요 밥 밥 밥 두시 해줄게요 두시 밥 주세요 혁둥 배고파? 배고파요 혁둥 밥 먹고 싶어? 네 네 진짜 크게 네 특별히 해줄게 뷰티풀 혁둥 난 역둑 난 역둑 나 역둑 머리 개 간진한데 뷰티풀 réseaux 존나 커 내 귀두 뷰티풀 러브 혁둥 빨고싶 진 유 뷰티풀 러브 사실 이번에 나온 노래 별로예요 디스전 신청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팸헉 CPU 케이 켄세필빗 K... K-10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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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전! 디스전 신청합니다! 오케이! 형님! 그래! 이제 김포시민문화회관에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서 선거 유세하는 거 맞지? 네! 잘해보자! 실수 없이! 저희가 누군지! 그래! 금배치 날아야지! 응! 가자! 가볼까요 형님? 그래! 들어가자! 자! 두가자! 우산 뭐? 물카 아닌가요? 햇빛이? 엄청 해장이었네! 형 끝에 닿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신건지? 왜 이렇게 고신건지? 왜 이렇게 고신건지? 헤이! 마이 브로! 워스업 마이 브로! 제가 엘레이에서 있을 때 친했던 래퍼입니다. 한국어로 듣고 싶습니다. 한국어로 듣고 있어요! 예! 근데 혁두는 좋은데! 내 이름은 모혁두! 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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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 네임 이스 모 역두 난 역두 여기 앉을 데가 없는데요? 역두 레슨 선배 네? 역두 레슨 선배 역두 레슨 선배 네 역두 레슨 선배 센바이 한번 해줘 뭐 어쩌라고요? 역두 말고 유두 언니가 뭐? 역두 말고 유두 쉼 세 선생님 저희 밥 배고파요 역두 배고파? 네 음악 고파? 아니요 역두 어머니가 밥 야 이 사람아 밥은 지금 바람이 지금 이씨 욕했어 왜? 역두 섰다 했다 이씨 세야 역두 오늘 밥 안 먹었어? 네 집에서 안 먹었어? 네 어머니가 밥 안 해주셔? 이 새끼 역두가 섰다 내가 견고한데 우리 엄마 찾지마 돌신이였구나 뮤비 찍다가 영영 찍고 싶어? 앞으로 맛있다 침 나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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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액션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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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편해요 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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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들 피자가 왔다고 합니다 한 번 웃어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꼬여 이 빵을 땡기서 가지고 한 명 안 땡기 안 되는 거 지능이야 지능이야 치즈컬리스트가 없네 아는데 혁두밥 맛있어? 네 혁두밥 먹으니까 좋아? 네 먹나 매워 네 진짜 목소리 난 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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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두 혁두 캔두 아 혁두 귀엽다 혁두 미쳤다 혁두 혁두 리스트 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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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퉤 제이셱 라마 요스앱 무반주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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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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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최시어 제시어 혁두 무반주 프리스타일 혁두 요두 귀두 존나 큰 혁두는 마치 힙합 힙합은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일처럼 절대 끊기지 않는 이 곤조와 절대 끊기지 않는 이 라이밍과 이 라임 배치와 가사와 flow와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일을 혁두처럼 혁두처럼 이 제스처가 절대 끊기지 않는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일 단어 배치들과 절대 끊기지 않는 프리스타일 혁두의 귀도 빨고 싶지 나도 현실로 갈까요? 그런 취향인 줄 몰랐어요 혁두 너에겐 그 어떤 적두 없어 나는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프리스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게 너랑 나는 결두 혁두 맞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일은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의 프리스타일과 절대로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일이 혁두가 간다 혁두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일 난 계속해서 무척하는 거야 프리스타일 체리보일 무반주 프리스타일 화가 나시자요 혁두 요 마이네임 이스 무혁두 나는 선수 너네들을 먹어 먹고 난 다음에 역수처럼 너네 뒤집어 F**k you Yeah 먹어버려 적은 여기에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왜냐 명XX발이라고 하니까 이장님이 나에게 말해 너 여자친구 있니? 나 나 여자친구 없지 거지 같은 새끼들 그냥 역지 사지 F**k Yeah 역지 사지 F**k 난 앞으로만 가지 체리보이 너는 키리보이보다 지금 못 나가지만 절대 끊기지 않는 그 힙합 곤 좋아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힙합 프리스타 난 절대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 혁두 너는 결코 어느 척두 나를 끝까지 따라가 이 끝까지 이어지는 이 프리스타일은 혁두 너가 나한테 프리스타일 요청했었지 프리스타일 캔 힙합 캔 나는 남자 래퍼의 게보를 이어가 너네는 K-STEP K-STEP 전체 끊기지 않는 이 프리스타 나 프리스타일 하고 있잖아 나 프리스타일 하고 있잖아 나 프리스타일 하고 있잖아 혁두 혁두 혁두가 간다 선생님 왜? 언제 끝나요? 한 이제 20% 했나? 우리 비즈니스 얘기도 잘 돼가는데 사진 좀 보내줬어 오늘 막 같이 찍은 거 사진 찍은 거 저기 뭐야 공기 낙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공기 낙하로 싹 보내줬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어느 순화를 잘하시네 바로 쏩니다 바로 쏴줬 저희는 이제 마지막 행선지 영등포로 왔습니다 감자탕 저녁으로 먹고 또 힘내서 뮤비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헥! 저녁으로 미양 맛 나는 줄 알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우 달다 이야 맛있겠다 이야 그냥 후추면 그냥 쎄아 야아 구성리 구성 맛있습니다 색상 감기왔네 마지막 유비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국버큐 테스트하고 집에 가자 체리보이 선생님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극장이라서 뮤지컬 한 번 해봤어요 선생님도 보여주세요 마지막 촬영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예요 감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널 홍보 한 번 할 수 있는 찬스 드릴게요 뮤비 촬영 끝났습니다 오늘 형은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채리보이 18 뮤직비디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회수 100만 넘으면 어떤 공략 첫 번째 일단 하나만 하세요 무료 공연 무료 공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연을 무료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뿌듯한 역두 오늘 고생 많으세요 역두 드디어 끝날 오늘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해봤습니다 뮤직비디오 나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뮤비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안녕 뿌듯한 역두 어…. 어여